자 ENSEL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 ENSEL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ENSEL이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45,800원까지 찍고 나서 조정을 엄청 세게 받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최저점 16,740원 이 구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기회라고 이 기회인 이유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요 일단 삼성가에서 엄청 지원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분까지 11% 투자한 종목이고 중요한 건 이 11%가 끝이 아니죠 이 삼성에서 지분을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확대하면 완전 인수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럼 M&A 인수합병 이런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회를 잡고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단기간에 4만원대까지 급등했다 140% 이렇게 올랐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산이 천만원이었으면 2400만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크게 급등했을 때는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대응을 해드립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저와 함께 계신 분들은 이 EN셀로 엄청난 수익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하루 거래정지라는 공시가 떴어요 그럼 이때는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주가를 누르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도 신호를 드리게 된 거고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 이후 다시 주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렇게 큰 조정을 받았을 때 제가 이번에도 이때도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EN셀 주가가 상승 추세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변했을 때 이 눌림목은 여러분들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로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 이유 저와 함께 매수할 건데 이 종목은 일단 삼성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는 거고 지금 EN001이라는 난치성 희귀 치료제 개발 중이에요 근데 이게 개발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세계 최초예요 왜냐? 이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세계 최초로 신약이 탄생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 이제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건데 여기서 기회 잡고 매수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 완전히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기 때문에 엄청난 슈팅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큰 슈팅이 나오면 저희는 고점 신호가 부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고점 매도를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하게 되면서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 되실 거고요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이처럼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관련한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엔셀 샤르코 마리투스병 환자 대상 EN001 반복 투여 임상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 지금 이엔셀이 삼성서울병원과 진행 중인 샤르코 마리투스병 CMT1A형 환자를 대상으로 한 EN001 치료제의 반복 투여 임상에서 저용량 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래서 EN001은 이엔셀의 독자적인 기술로 대항한 중간협 줄기세포 치료제로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고 치료에 필요한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치료제는 손상된 근육과 신경으로 이동해 치료 물질 분비를 분비하고 근육과 신경 수초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금 이게 난치성 병인데요. 이거를 치료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치료제가 탄생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평가 결과 모든 환자에서 DLT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대한 이상 사례 및 주입 관련 반응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EN001의 안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로 평가된다 지금 이거 삼성이 밀고 있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지분까지 투자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런 저점에서 엄청나게 매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런 구간들은 여러분들께 정말로 다신없을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저만 잡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과 함께 잡을 건데 어떻게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이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바꿀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움드릴 건데 여기서 기회 잡고 매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실제로 지금 세계 최초로 이제 신약이 탄생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삼성가에서 지분이 11%죠? 이거 적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분 확대돼서 M&A 인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오면 저희는 고점 신호가 부착이 될 때 고점 매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개인분들이 이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 매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점 매도를 하게 되면서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가 되실 거고요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돈과 수익이 따라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들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여기서 이 기회라고 말씀드리는데 저와 함께 같이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기 때문에 보유 중이신 분들 홀딩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무조건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때 저희는 고점매도 제가 정확하게 도움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매도까지는 기간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인데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큰 자금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원 반드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 세력들이 매집해야지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주도주 이렇게 해드릴 건데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리고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분들이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 드리고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예요 강력한 상승 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에 잡힌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 완벽하게 확인되었고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상단의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로 제가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가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왼쪽 종목은요 소룩스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 1대 14 비율로 했던 종목이고 900% 상승했어요 9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600원대에서 매집을 했고 이 종목이 이때부터 어떻게 올랐냐 점상한가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점상한가 6방 7방 이렇게 갔고요 최고점 4만 4,016원 이때까지 올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9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가장 강력하고 저희가 세력들에게 정보를 좀 입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집이 다 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빠르게 매수를 해야지만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 꼭 매수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종목 보시면요 이 종목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전에 노터스였는데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은 변경됐습니다 이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한 달 반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3,800원에서 43,950원 이것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1대8 비율로 했던 종목이에요 1000% 이상 상승했고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저점에 매수를 했고요 어떻게 됐나요? 이때부터 점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양봉 상한가 이렇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실제로 43,950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종목은요 지금 저점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점에 매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저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상단의 번호로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종목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 선물 종목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하게 5배만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5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저에게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실제로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 지금 세력들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입니다 정말로 이제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00%만 먹고 미리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면은 5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 지금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점에 미리 매수를 해야지 상승파동을 먹으면서 10배 오를 건데 저희는 5배 안전하게 미리 먹고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매수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거 무료라고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983-8709 이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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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